조청빈은 정신밥을 쓴 굴미굴산을 올라가지나 난 살피낭랑까지 열두보 코탄침해도 다 찢어진다 올라간 분아 아이고 유놈의 저석아 너 상전 나한테 정신밥 쥐어놨냐 너 먼저 올라완 이거 뭔 허는 짓이냐 아이고 상전이 마 그런 소리 맙소 뭘 버릇고리 차나 머리 홈번 돌려나 민 아니대난 나도 그냥 여기 있으대난 없어 우리 정신먹기 날랑 저대강 먹고다 무사그대갈디 아는 사람은 종하고 먹엄때내고 모른 사람은 우리한테 두가씨네네께 키어 가정강 먹으래 너나 정순에 민 소금 누눈둥 많은 둥어난 빙애기만씩 먹어간당 조청빈 소금닷때 누나 먹어가나 찬찬해였구나 아이고 정의하신 정순에만 네 밥 필요한 고찌 먹으라 무사 말일까 니꺼영 나꺼영 촐래촐리만 고찌 먹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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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 상전 먹던건 종이 먹고 종이 먹던건 개돼지가 먹음 내댓느나 경혁은 가정강 먹으랜 상전건 가정우란 촐래로 인혁밥을 다 먹었구나 조청빈은 찬찬한 거 먹어난 애가 콩콩 물라하구나 정의하신 정순에만 애가 콩콩 물람시나 물론즉만두랑 물론즉만두랑 유래없어 가단보란 물이있어 눌려들어 먹제너나 상전이만 유물 먹지 맙소 유물은 새가 먹는 머리오다 아이고 가단보란 또 물이있었구나 눌려들어 먹제너나 유물은 몰백새가 먹는 물이오다 애가 콩콩 더 물라간다 가단보란 추청강련네 못되가 있었구나 눌려들어 먹제너나 상전이만 상전이만 이물은 처녀총각이 죽은 물이라 보난 요물은 먹더니 맨 우알로 옴 민짝하게 벗으고 궁둥인 하늘로 틀에 올리고 아고터고 물들에 대응 먹어서 됩네 너나 아이고 안 먹히어 안 먹히어 죽으면 죽어도 난 기억 못했겠 너나 나 바래봅어 나 먹는 거 바래봅어 정의여신 정수냄이 온 우알로 민짝하게 벗은 궁둥인 하늘로 틀에 올려놓고 아고터고 물들에 대응 할랄 먹어가는 조청빈 물 먹는 거 보나 내가 더 몰랐구나 아이고 죽음과 삶의 맛살이야 온 민짝하게 벗어두고 궁둥이 하늘로 틀에 올려 물을 먹었구나 정의여신 정수냄은 이때로구나 상전이 못가전 물바위 빙빙하게 돌아간다 상전님아 상전님아 물구름들에 바래봅어 성 하늘로 광해 문항상 문도 이렴 궁녀청 신녀청 노념놀이 헴수께 바래봅어 난 아이고 정수냄이로구나 아이고 나가 저거한테 이때까지 속았구나 어떤 의미는 좋고 아이고 정수냄아 나우또라 나우또라 안 됩니당 상전님 앵두겄떤 입시나 좋고 아이고 정의여신 정수냄아 나 입술 뿌는 거 보단 나방에 간 꿀단지 할 틈이 그거보단 더 돌아진대나 난 안 됩니당 상전님아 저통이나 한번 뭉실 뭉실 문지 가바시민 아이고 나 저통 문지 거는 거 보단 나방에 간 보라 가지깽이가 더 좋아진다 안 됩니당 아기씨 촛대겄떤 허리나 한번 안아 봐 시민 좋고다 나 촛대겄떤 허리 안아봐 무슥할 때 나방에 가면 나 배던 베개배미 안아보면 그거가 더 좋아진다 안 됩니당 경혁은 상전님아 손이나 한번 심어붓고다 안 됩니당 안 된다 나방에 강보라 나 순호는 숯을 심어지민 그거보단 더 좋아진대나 정의어신 정수냄이 포쭈꼬치 용심이 나간다 아이고 요거 달래사 될로구나 정의어신 정수냄아 저래 바래보라 해는 다지엄시네 이밤저밤 니엉 나엉 이산중에 자재내민 이슬이라도 피해사될까니까 그 말에 빙석하게 웃었구나 동더래 버든가지 서더래 묶었구나 서더래 버든가지 동더래 묶었구나 돌을 주서단 도리도리 다 왔구나 정수냄아 나가 안내강 불피우고 닐랑 불고막 막으라 경혜사 보름고막 막을까니까 기영없앤 정수냄이 배끝디 사고 조청빈 안 내서 불을 살라구나 불 나오는 고막 빠지는 데가 꼬꼬갱 돌고막 막으면 안내서 조청빈 빠불고 바깥디 불꼬냥 마강 나두면 조청빈 빠불고 거는게 먼 동이 더웠구나 정수냄이가 포쭈꼬치 다시 용심이 나았구나 정의어신 정수냄아 포쭈꼬치 용심 나지 마라 요래 오라 나동무로 배영룰에 나나한 서른노덥 입바디가 허우동삭 들런 와들랑우라 한 상자님 동무릎을 베였구나 아이고 새스렁 닮은 손이 저 가슴들에 설포설포 들어오라 가나 아이고 요 놈의 저석 살려 놔두면 나가 유고한테 죽어질러구나 엽드레 바더보난 키가시가시난 꺼꺼다 왠기로 꼭허게 찔러난 노당기로 나오난 노당기로 꼭허게 찔러난 왠기로 나오난 피하벌금어멍 정의어신 정수냄이 죽었구나 맹게나 밑팔이 톡톡하게 덮어두고 몰란장을 탔구나 이모라 저모라 너도 살고 나도 살았글랑 오라난 일초작은 우리집들에 걸레 와라치락 와라치락 내령오라 가는구나 내려오담보난 백발로인의 바둑장기 두단 넘어가가 난 어떤 거나 모르는 당감점하는 무지럭 실총각에 귀에 피나건 앞이 샀구나 이마를 들은 한 조청비 가슴이 잘락 털어지었구나 집이 오라꾸나 집이 간 아바니마 어머니마 고를말이수다 무신말이고 종이 귀엽고 아니면 자식이 귀엽고 아이고 그거 무신말이고 종이사 대령살당 실품인 종반역 시계불주만은 자식이 더 귀해지대네나 아버지 어머니 고를말이수다 하도 정이여신 정수네미가 나를 죽이재네나 나 죽여도 노라수대네나 아이고 요녀나 요녀나 어떤 어미 사람 죽여지느니 나고 가랬네나 여자 방에 간 여자 옷 벗어 두고 남자 방에 간 남자 옷 입은 갓을 쓰고 세마개 간 물하나 내 몸란장 걸어 몸루이 단 멋놀랜 아사금 가멍가멍 가담보난 꼭꼭 골라 캔 아기들이 부엉이를 잡아 니가 잡았으냐 나가 잡았으냐 싸웠구나 아기들아 니네 무사형 싸움이니 부엉이를 나가 먼저 잡았으다 나가 먼저 잡았으다 싸웠지 말라 그 부엉이 놔주라 돈 논한식 주워두고 가담보난 방을 붙였구나 김정승 대감님이 서천꽃밭에 난데어시 부엉이가 서방말다 부엉부엉 각시말다 부엉부엉 하도 우러분한 이 부엉이 잡아주면 단 떨레기 좋은 사이 했겠나 난 아이고 이거 좋은 일이로구나 조청비 몰탄 들어간 지나가는 선비오다 오늘 밤에 나가 부엉이를 잡았고다 겸인 우리지에 해 단 떨레기 좋은 사이 했구던나 난 물이랑 새막대레강 새석을 묶어둔 없으니 가만 굳는 마리 말 모른 짐승도 너미 멀리 오라수다 호설 밀죽은 못해도 물이라도 떠다 줍으니 물을 떠다 주나 물총을 뽑아 새바닥을 꼭하게 묶었으니 있었구나 이모라 저모라 우리집에 서사 밀죽을 먹었지만은 유디선 어디 밀죽 먹으시느니 유물이라도 먹으래 너명 총을 하 크게 흘러난 활탁활탁 먹으나 김정승 대감님은 과연 부재집이 자재로 오구나 안내들어간 조물잔다 이밤 저밤 야사생경 깊은 밤이 되난 조청비 우알로 맨뜰라 크게 벗었구나 애또날들의 해트랭이 갈라지였구나 정의여신 정수나마 부영이 몸에 한승해였건 나 젖가슴더래 내 허리랑 호꼬미신한 부엉이강 각시 말다 부엉부엉 서방 말다 부엉부엉 조청비 젖가슴더래 아자꾸나 옆이 화를 잇땅 꽉하게 찔런 애또날들의 노하던 안내들어오란 조물잔한 둔날라 적은 김정승 대감님이 호텅소리가 나왔구나 야 저 방에 둔 손님 내보내라 어저께 밤에 부엉이가 우려도 잡질 안했더니 난 눈을 부비멍 창문을 열었구나 하도 피곤한 좀 자다 부엉이 소리나 난 화를 맞춰수다 애또날들의 바랩 없어 애또날의 바랩 오나 부엉이가 죽어있었구나 아하 김정승 대감 단돌레기한테 장계를 들었구나 단돌레기가 호로로로란 아바니마 어머니마 사인내는 게 너무 도구 높은 집이 사인내여소다 아이고 낫더라 그게 무슨 말이고 두가씨 했네요 오늘까지 품사랑 혼본도 안 햄수되느냐 그것사 무슨 말이고 조청비불라단 어떤 게 부백하니 품사랑을 혼본도 안 햄시니 그게 아닙니다 물있나 소호시대면 서울 상경 가거보래 등길 가야 될 거라보난 무물러 고찌 섞어지 안 햄수되느냐 그 말도 들엄보난 맞았구나 없어 이제랑 서천꽃밭이 꽃구경이나 강복에 간보난 요건 솔로를 꾼 요건 피로를 꾼 요건 오장육부 살아났고 호나씩 호나씩 꺾어진 쿰떼레 쿠먹구나 집이 오란 상둥랑 용을 내게 반짝깔랑 주멍 나 서울 상경강호 구다잉 물을 타전 이모라 저모라 정이여신 정수네미 죽은 뒤 초장글레 난 굴미굴산 나야산 신상 꽃을 놀랐구나 정수네미 죽은 뒤 간보난 빼만 솔구랑 애었구나 빼를 다 모다다 놓았구나 솔로 눕고 피울눕고 오장육부 살아날 곳을 노한 홍남체로 삼세번 뚫으나 몇방석 거뜬 머리에 박박 긁으며 성전이마 봄쯤이나 놈이 늦게 자자수다 오라가게 우리 아방 우리 아망 나보단 니가 더 귀해드나 뭘 듣더래 히태완 집이 오라꾸랑 아바니마 어머니마 자식보단 더 귀헌 종을 살려놓으라 수다나나 아이고 요고사 무신마리니 나기야 초마 진정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괴었시냥 난 니 것든 내게 피로웠든 나고 가렸난 아방 눈에 골이 난다 어몽 눈에 실진한다 초청비 못 놀래 나서 난 어딜 가면 좋고 걸어먹 걸어먹 가담보난 배틀소리가 질각잘각 나았구나 해는 연락서나 다 지었구나 이밤저밤 야상 성경이 다 되어 가난 간보난 피조리 초막살이 주현이껏 나그네 해 멋있어 주마할망이 나왕 곧놈마리 아이고 요래 바래 없어 어디랑 주인 자국 어디랑 나그네 자합니까 난 뒷사람 지불지역 남내까 파실지역 남내까 정제구석이라도 빌려줍서 안내 들어가나 사실 말을 고라구나 난 부모도 꼭 나 혼자 오더니 아이고 난 주마할망이여 나도 애기였죠 오라우리에 양부모 자식 사모게 아이고 어머님 고맙수당 어머님 욕은 누게 우런 이민영을 짜암이코 하늘로 강해 문도령이 서수왕의 장계들은 짜는 민영이여나 어머님아 배고프다 밥본즉만 줍새네요 주마할망 정제에 밥허래 가분한 배틀윙하잔 질각짤각짤고 난 문도령 생각하 난 관디청이 눈물이여 서삼배옥 걷던 양지 중아방 연주 유지 등 피세이 거칭 울어간다 눈물은 뚝뚝 떨어지지 난 눈물 자국이 금바득도 옥바득 거칭 해였구나 학위새도 그려간다 공작새도 그려간다 마지막에 처리를 해였구나 가련나다 가령비에 불쌍하다 조청비 이름을 해온 새겼구나 어머님아 요거 가정 옥황의 강 누게 짠 민영이여 굴건 준영국당 조청비 짠 민영이여 굴하하줍사잉 주모 할망의 금인영 옥황의 가정가나 문도령 굳는 마리 그거를 봤구나 할머니마 요거 두개가 짠 민영이여 춘영국당의 조청비가 짠 민영이여 조청비 어디있을 거야 아이고 우리집이 수양돌로 있죠 강 구라줍사나 무린나 소호시 되면 내려가 견 구라줍사 내언 주모 할망은 내려오라구나 어머님 가나 뭐예요 곱대가 아이고 조청비야 무린나 소호시가 되면 문도령 욱해내려는 한 무린날은 되거나 주모 할망은 사이오민 씨암탁 잡아간다 조청빈 방안내서 어느 때가 될 건고 무뚱이 창무뚱이 하잔 있었구나 소호시가 다 되어가나 문도령이 내렸구나 문도령도 조청비 빨리 만나제 문을 열지 헤어가난 안내서 조청비 하도 짓거지연 문도령 혼번 장난이나 여보좌 반응을 꼬꼬개 찔러나 피하벌건하게 났구나 문도령은 요거 인간의 사람을 때 아니연 뒤도 아니 돌아보란 옥황들에 올라왔구나 호꼬미시란 할머님의 씨암탁을 졸려 놀았구나 아이고 어머님 노시린 압대가 이거 무신일 있고 씨암탁은 무신 씨암탁이 있고 무사 밥은 두 개였고 숟가락은 두 개였고 사실은 보난 유년 너행시리 요만 너나 너네 아방어멍 안내도 눈에 실지가 났구나 나도 네 것도 내게 필요하다 어서 나고 가라 조청비 어딜 가면 좋고 우리 아방 우리 어멍 나 낮에는 난 철간법당에 불궁들은 났구나 철간법당 들은 가난 태공단에 머리 삭발란다 하늘굴로운 굴송락 지혜구로운 굴장상 아강베포 지포잘리 호름준치 외운 호담이었구나 동으로 들어온 서울으로 나아간다 서울으로 들어온 동으로 나아간다 대로 받을 땐 호불호 받아간다 호불호 받을 땐 대로 받아 권제를 받으래 댕기단 보나 준영국 땅에 오람보나 준영국 땅에 오람보나 국녀청, 신녀청 등 진레야잔 태성통국을 내었구나 아이고 국녀청, 신녀청 등 사이대야잔 태성통국을 우렴수까 하늘로 광애문도령이 준영국 땅에 내릴 때 조청비하고 모여 가난 물을 덩어랬나나 쫓지 못해 영 우렴수던나나 나가 조청비난 구물을 뜨민 나야 고찌 대령 같고당 기형없어 구물을 떠주는 국녀청, 신녀청들 광 하늘로 광들에 올라왔구나 하늘로 광에 올라간 문두령 내 지비가 권제를 받았나 어멍 뭐 놀래 폭랑우에 올랐구나 그날 저녁은 당하나 일출동경에 등먹에 떴구나 문두령도 창문배끝 따잔 일출동경을 보며 저들은 곱기는 곱다만은 개수나무 박힌 듯해여도 준영국 땅 조청비만은 아니굴로구나 조청비도 폭랑우에서 저들은 곱기는 곱다만은 하늘로 광에 문항성 문두령만은 아니굴로구나 영해담보나 문두령에 깃설매 사람소리가 나왔구나 뭔 놀래 나왔구나 폭랑우 털에 보나 아이고 사람이 상가 닮으나 구신이냐 생인이냐 귀신이건 옥황에 오르고 생인이건 알더래 내려오래년 내려온건 보나네 낮에 우리 집이 권제받으래 오라 난 중이로구나 누게가 됩니까 나는 준영국 땅 조청비우다 조청비만 난 문두령인데 우리 때 헤어질 때 봄매본장이실건디 가전이속과 내놈군보나 상동낙용을 내게 못다 그에게 맞았구나 문두령은 조청비 홀목시망 방에 들어간 이불자리에 누웠구나 둔날라 찍은 늦은덕 정하니 새신물 들여누난 조청비하고 세수하난 나온거만 난 물이 더러웠구나 밥상을 졸려 난네 드려보내난 문두령은 밥홀수구락도 아니 먹는데 밥사발에 비었나우라었구나 피라곡절러다 손꺼냥 창꺼냥 돌란 안털에 쏘아보나 머리깎은 중하고 고찌 밥먹고 고찌 새쇄고 고찌 좀 잡구나 늦은덕 정하니무 문항성이한테 굴레가가 난 조청빈 벌써 알았구나 문두령님아 혁구미시민 아바님 어머님이 부를거우다 아바님 어머님 부를거우다 강 묵은 옷이조까 새옷이조까 묵은사람이조까 묵은장이조까 새장에 돕네께네 문딱 묵은거가 좋대 내건 나한테 장게들고 문딱 새거들건 서수왕의 장게듣생 아닌게 아니라 혁구미시민 아바지 어머니가 불렀구나 간 아바지 어머님한테 아바지 어머니 고를말이 이수다 묵은사람이조까 새사람이조까 묵은사람은 쏙편말 고라주고 새사람은 성격불로 난 쏙편말 못하나 난 묵은사람이조다 새옷이조까 묵은노시조까 새옷은 방장붕장 못입으고 묵은노선 방장붕장이 부나 묵은노시조다 새장이조까 묵은장은 삐까리였어도 깊은맛있고 새장은 삐까리 고와도 깊은맛이었으나 아이고 경혜문나바지 어머니 난 넷날 아랫역 내릴때 춘영국당 초청비하고 언약하나 나 서수왕의 장계안이들 구댓는 난 요고무신마리 공 서수왕 똘레기한테 막편지 보내난 서수왕 똘레기 이막편지 소란 방안내 먹은 석덜렬을 백일이 되난 새몸에 환승해였구나 머리야 두통새 눈으로는 곤룡새 코에야 속념새 입에는 낙심새 목에는 구는새 가슴에 이열생 오곰에 조작새 인간에 내려서 첫살렴 첫대기 남자형 공방새 여자의 해말린 머리 나기엔 경풍경찌 남자 여자 시집장계감인 첫수꾸락 제방거덩 세각시상 세시방상 알데르놈엔 그 시집장계강 잘살고 첫수꾸락을 그냥 먹으면 시집장계강 못사는 법임 내당 조청비강 우리집 매누리 대댓냄엔 진양독포골장 울리랬넨 포리몸에 환승해영 아버지 몸치수를 나랑 진양도포골 지연놀렸구나 어머니 호탄치매 저구리에 맹지줄장 지연놀리랬넨 포리몸에 환승해영 열두보 호탄치매 저구리에 맹지줄장 옷을 헤어가나 경예도 아니 되껴 야 시운대자 구댕일파라 시운대자 구댕일파나 석섬수술 배우라 불을 왈랑왈랑 살렸구낭 작두를 놓아건 굿는 마리 그뒤서 이디까지 건너오면 우리집이 매누리에 나난 빛에 거치 우려간다 문두령이 조청비 홀목시멍 조청비야 오늘만이 죽어도 우리집이 구신이로구나 흥 이마를 고라가난 조청비 관디청이 눈물이로구나 서삼 배우겄던 양쟁 중아방 연주지도 피새거치 우려간다 맹청겄던 하늘리망 나가무신제가 이수꽝 문두령 하나 초장운제 베낀 어수당 나를 죽이클랑 왈랑실랑 타는 이 불구덩이 쏙들에 떨어지엉 죽고 나를 살려 죽건들랑 보호낭게 한낭게 아진낭게 촘숙하게 끼왕 오줍성 고랑빛발 새빛발이나 내어줍세 내어가난 아진낭게 한낭게 촘숙 끼어간다 고랑빛발 새빛발 떨어지어가난 와랑와랑 살라오던 수신에 점점점점 꺼져가난 초청빙 혼자국 두자국 넘어간다 다 넘어가나 문두령이 오란 홀목시망 아이고 고생이었잖아 초청비도 혼자국만 내리민 되었구나 혼자국을 마음을 놓아내리는게 엥 뒤팔꿈치가 배였구나 피하벌겅어게 나는 아이고 시아바지 시어머니 말 민어덩어리에 속치매로 복허게시난 그 법으로 열다섯 여자 되어가면 혼들에 험번 월경우는 법을 마련해여 수다엥 시부모의 효도해여간다 남편의 공동해여간다 시영재간시방상에 함옥해여간다 궁안내선 어서 문두령이 푸대쌈이나 헤어보까 조청비 푸대쌈이나 헤어보까 영예도 안되고 정예도 안되난 호룰라른 문두령을 궁안내에 불렀구나 조청빈 벌써 알았구나 맹지소물 같디단 문두령 가슴들에 쏙쏙 집어넘어 낭군님아 오늘 궁안내에 들어가미 궁녀청 신녀청들이 독수를 줄꺼난 절대 이베놈인 죽어집네다 가슴팍갈들에만 없애네 궁안내에 들어가는 궁녀청들이 나 술 혼자 먹었어 나 술 혼자 먹었어 가슴팍갈들에만 피하거나 술은 아니 지었구나 이젠 집대로 오제 몰란장우터로 올라가거나 주모 할머니한테 할머니마 삼도전 세커리에 갔다 요 독술 혼자만 문두령 먹여줍세 넌 할머니 먼저 나오란 삼도전 세커리에 하자꾸나 문두령 몰타 넘어가나 아이고 문두령아 요술 혼자만 보라더라 요알망 술은 독건이 이실태지연 혼잔을 먹어 난 죽었구나 몰란장우터로 특허게 걸쳐지난 말 모른 짐승도 집이 오란 마당들에 해트랑에게 누난 아이고 잘내먹어라 잘내먹어라 문두령 방안내 간 이불자리 표완룩정 우두공 조청비 굴미구산 나야산 신상꽃돌라 매미여 봉에 기어 잡아단 방안내 고둑 잡아 놓아고 가시헤어단 가시방석을 만들어 간다 쇠를 내어 쇠조배기를 만들어 놓았구나 아닌게 아니라 어두워가 난 피채같은 두둥놈들은 조청비 푸대산물에 들어오라구나 우리 남군님 맞아 난 방석이나 한 번 나자 봅새넨 방석은 주어 나지 난 뚝 그냥 꽉꽉꽉꽉 질려 불었구나 우리 남군님 먹어 난 조배기나 한 번 먹어 봅새넨 먹어 나네 새 조배기나 니가 왓지껏 왓지껏 다 네 발이 꺾어 지어 간담 우리 남군님 좀 자는 방이나 한 번 들어가 봅새넨 방문을 연하네 문소리에 매미봉 애기가 윙윙 울어 가난 아이고 문도령 죽자니는 코블멍 좀 잔구나 피채겋던 도둑놈들 다가보난 조청비 냈낭 김정승 대감 또님한테 장게들어 서천꽃밭 지를난 간 서천꽃밭 대감 문도령 살릴 곳을 꺾어노란 문도령을 살렸구나 문도령님아 나 당신 초잔 오있넨 김정승 대감집임 단돌레기 행 좋은 사이 해었시나 그대강 초보름 살건 나한테 우랑 후보름 살고 나한테 후보름 살건 그대강 초보름 삽새넨 문도령은 지껏 지어 나랜역에 내렸구나 김정승 대감집임 가난 단돌레기 굽는 마리 아이고 낭군님아 어떠는 저신 그때 얼굴이 아니오던넨 강 가거보지는 게 속타담보난 얼굴도 다 변형되었던넨 폭허개 고정들었구나 아이고 그 집에서 초보름 산다 후보름 살아도 아니오라 간다 하늘로 강해 세뱃난리가 났구나 하늘로 강해 세뱃난리가 나난 문도령한테 부엉새 전역에 수양버들 입색에 편지 답장을 보냈구나 한 적 올라옵소 하늘로 강해 세뱃난리나수된 세수의 단보난 은대양에 떨어지은 세수의 단보난장 거꾸로 하늘로 강해 올랐구나 세뱃난리 다 마그나네 옥황상전용 굽는 마리 열두 희망국석을 주었구나 너네랑 인간의 재석할망으로 들어 살았는 문도령 조청비 열두 희망국석 가전 금세상에 7월 열날 대백증날 내려오라구나 내려오나 한 준영국 땅엔 간보난 아버지인 어머님 죽어불고 정여신 정순에 민 폭삭하게 늙은 배고판 허리 구벙된 견구나 아이고 상저님아 상저님아 배고프다 밥이나 호끈 먹게 어줍새냐 가담보난 멍해진 밭댄 몰백세 세백세 종아님들은 아이고 밥 깔고 오케였구나 그대강 파폰죽 주려내라 가난해 우리 종 먹을 것도 어쩌 후용노요 가난 머연구라니 종 먹을 것도 어쩌다 너데라 이바디랑 정씨 뿌리지 말랑 이바디라건 밥 가는 장남에 강냉이쨍 깨여지겨랑 밥 가는 사람 배포서 깨여지겨랑 몰백세 세백세 세포레 나가건 봉예기증 불러주라 강냉이쨍 불러주라 이바디라건 흉년을 맴드라 간다 가담보난 할망하러반 골갱이 농세였구나 그대강 밥헌직 줍새냐 난 헌적먹어라 우린 집이 가민 도시 밥비 짓는 안 헌적헌이 그대가 난 밥주 뜯다 유디랑 정씨를 뿌리라 정씨를 뿌려간다 무쇠여름 쏠여름 열겨랑 호나두개 호나두개 농설을 거두하거나 멍해진 밭디 보리갈건들랑 태우리를 나게오고 조랑갈건 와시리 들게오고 거래내엌 호나두개 세단보나 냉 곡석 하나가 없구나 멍고 하늘로 강해강 보나 모물씨가 떨어지었구나 조청비가전 내려오제는 안 보름이 하도 불은 족경이의 줍전 내려오란 보나 모물씨는 내기가 났구나 뿌리제는 안 보름이 보나 강태공 서목씨에 낭비어난 뒤 톱밥빛이 난 톱밥에 박박하게 뿌리난 모물 농서는 두불 농서지고 늦어도 형 먹는 법이고 빨라도 형 먹는 법이오다 몸을 꼬장은 시형에게 꼽히는 법이로구나 옛날 바당에 촘스덜 물에 들레가미 물쏘꽃 뜯은 가면 니가 다 덜싹 저가 다 덜싹해 당보미 물쏘꽃 다 벗어져 가나 허영 버릿줄 벌모작해엉 쏟꽃에 도는 법을 마련해여수다 모물씨가 벌모작것이 멘들은 것이 벌모작이 되었으다 7월 열날 대백중상 받던 세경 하르방은 둘물성가 아니고 할만흥은 설물성가 아니고 상세경은 문도령이고 중세경은 조청비고 하세경은 정의어신 정술대깁네다이 세경전 세경태우리청 세경태우리청 거느령 영미야 절의강 추잔들랑 네여당 나이사민 천왕 태우리청 지왕 태우리청 인왕 태우리청 일곱 기왕 아홉신왕 1소당 2소당 3소당 4소당 5소당 6소당 7소당 8소당 9소당 10소 11소당 12소당 놀던 놀던 태우리청 정의 감옥강 김대경 헌마공생 바다옵던 몰 백세 새백세 이두해 태우리청 지사 겨드립 내당 전로 나사민 수막리해 노는 태우리청 오후기 목장에 수삼 목장에 성험리 목장에 송당 제덕 목장에 노는 태우리청 웃다랑 시에 놀던 태우리청 웃어는 날성은 을 놀던 태우리청 정할로영상인 오후 놀던 태우리청 웃바메기 날바메기 웃어는 날성은 을해 노는 태우리청 제주경마장에 노는 태우리청 태우리청 대정 목장에 노는 태우리청 일곱장 남 아홉세 수명이 아들 수명이 덥들거지 많이 많이 열두소자님 내다잉 세경뿐 풀었어요